이 등록신청서 안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. 이 노트 안에는 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 그들의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소중한 삶입니다.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만이 아닙니다. 그들의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.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.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과 그들이 간직한 행복들까지입니다.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지키고 가진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. 그것이 서로에 대한 믿음 또한 그렇게 지켜질 것입니다.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소중하게 관리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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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